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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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부러? 까부러?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뭐해 아니 환장하겠네 진짜 네이스 이즈가 바보네 이즈 딱 저거 심리가 어? 어? 때려? 나만 때려야지 이런사람 진짜 많거든 자기도 맞으니까 상세 때려야겠다 저러면 죽는거야 저러면 아 X됐잖아 아 괜히 썼어 풀스펠 아 그냥 죽을걸 아 진짜 야 왜 적팀판테우는 존나다르고 우리팀판테우는 똥싸냐 과학이네 네이스 아 뭐해 아 씨발 공 잘못썼다 네이스 네이스 아 루시안 이 하이눈 루시안의 큰 장점은 심릉타 소리가 졸나 찰져 이것 때문에 사실상 끼는거야 그리고 평탈 루션도 좋아 이게 다른 루시안 스킨은 평탈 루션도 좀 구리거든 뭔가 막 멘딜루즈들 알거야 써보면은 얘는 좀 찰져 어쩌라고? 저쩌라고 레오나 던져주고 야 이 새끼 왜 안 죽었어 레오나 에이스 에이스 갑시다 끝내러 갑시다 가야해 저 방송 한 명 들어올 때부터 계속 했냐고요? 네 그래서 저 그랬었어요 저 처음에 다음파드 했었는데 제가 한 열 명 볼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 너 너 존나 짐이 없다고 내일까지 롤 롤 챔프 아무거나 성대모사 연습해 오라고 안 해오면 뒤진다고 나한테 나한테 그랬거든 그 사람이 아직도 기억나 나 그 열 명 볼 때였거든 그래서 그때 연습한게 후잉이에요 후잉 럼블 죽는 소리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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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왜 안 써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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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아 얘 뭐야 아 망했는데 야 티모가 후반이 좋아? 후반 보자는데 티모로 후반 시야 뒤지게 좋다고? 뒤지게 좋지는 알 것 같은데 저 렌즈 한번 다돌리면 바로 재배당하잖아 아이씨 아 마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짜꼬린거 보고 하는건데 야 야 CS는 두고가 아아악 빨리 밀어 밀거면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뭐하는거야 야 야 씨발 뭐해? 이러면 운이 어쩌라고 이러면? 잘 뜨네 왜와봐 응? 어? 이 개새끼야 좀 맞자 응? 이 새끼야 꼴좋다 야 잠깐만 여기 싸우는데? 형아 나 핸드폰 120 밀려서 민합정지 직전인데 아니 뭐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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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지 지환이형 35살 경치 준비 6년차인데 이번에는 붙으라고 응원해줘 아유 고맙습니다 꼭 붙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형이 맞나요? 저 25살인데 아 어? 와 진짜 호흡 레전드다 쉔 궁을 쉔야 왜 바로 타지마 왜 바로 타 자꾸 아니 그 무적인데 왜 실드를 자꾸 무적 해주는거야 다 잡아야 돼 이거 못 잡나? 아 이거 밖에 안되나? 어? 뭐지? 뭐가 있는데 여기? 뭐지? 떴네 떴네 뭔 티보 캐리야 개알해 아이씨 큰일 날 뻔했다 여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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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어 안되지 시간깔 살았는데 페이스 아니 KL 스프릿 돌지 왜 맞어 와 와 야야야 아니 뭐야 아니 이 스키 왜이래 걔 집중 좀 해 야 이 개새끼야 시발 시발 던져놓고 저걸 처먹을라 그래 시발 양심이 없나 그냥 쯧 저럴거 같더라고 주시해야돼 K라는 놈들은 블루 레드가 없어 그냥 지나가는 길에 다 처먹어 그냥 아이고 어쩌다 나셨어 얼른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이 개새끼 존나 못해 진짜 개알해 존나 억울하네 뼈꼬개 관리를 이렇게 하네 은데 삼만은 어디갔어 왕가아 아아 어어어 전파 소라카 만났어 시발 놀렸는데 쥐댔다 아아 블리차마 아아 제가 기강을 다져버렸습니다 바로 지신한다니까 죄송하다고 하네요 날라간 4만원 플러스 4만원치 대카이 간다 직원할테니 니 직원이 제일 아파해줘 고맙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대카이 아아 니 직원이 제일 아파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냉돌리려 하는데 울팀 정글 슬치 정글 피타고 고우면 니네가 다치아템 레전드로 아아 아아 나 뭐하냐 아 아 존나 무리했네 시발 어우 쉣 좋은데 좋은데 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해서 해보니까 투고깽이보다 연운가는게 나은거 같애 아 뭐야 이 개 나이스 어 어 아 아 아 진짜 야수온 과학이다 진짜 아 야수온 진짜 개못한다 아 어 뭐야 별로 안아픈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심하다 안틀렸다 따아 야 너 죽으면 안 돼 아니 아 알반데 아 진짜 꼬꼬치찡하네 저런 서포트 요새 없지 그냥 요새 그냥 버리고서 언딜 벌어지네 이런 서포트 태반이에요 진짜 헤어지면 끝 아니야? 전 남친이랑 같이 보냐? 아 저 남친이랑 아 잘못들었네 미안합니다 아 아니 전 남친이랑 울렸는데? 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 잘못들어 잘못들었어 진짜로 아 아 아 이 개새끼 진짜 너무 너무하네 진짜 롬블를 저거 정지 먹을 텐데 욕 저렇게 하면 아 씨발 안된다 다가 아 진짜 아 아 씨발 나 정화 들어야 되는데? 어 나 저 정화 둘래 정화 둘래 정화 둘래 아 아 다 찌났어 뭔 소리야 와 얘 그래비 좀 역겨운데 아 얘 픽창에서 노래 부르는 새끼잖아 아 내 서포터였네 씨발 어쩌라고 가을호도 누가 사 집에 있다가 겨울되면 패딩 사야지 개호구지 그거는 그냥 어설프게 인싸 하려다 돈만 날리는거야 어 가치키 맞지 이거 빵셔틀 워스 체육복 셔틀 뭐가 더 꿀빠는 직책인가요 지완님 체육복이 낫지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일주일이 체육복 가져가고 안주길래 가서 달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빌려갔어 씨발새끼야 이러길래 그냥 갔거든 나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더라 내 씨발 내가 오열했잖아 난 체육복 가져가서 안주는것보다 니 교신 체육시간에 빌려가서 땀벌벌 흘려놓은거고 도시에 내가 입어야 될 때 속상하던데 아 왜이렇게 맞아 이새끼 황을 해 황을 해 여니스 난 교과서 빌려가 놓고 달라하니 다른 애한테 갔다 그만해 아이고 찐따 찐따 페스티벌 하는것도 아니고 그만해 가슴 아프게 알았어 다들 다 알아 위장 찐따 새끼 숨어와서 인스타에 올린다고 이빨 아 힐 못 썼네 나는 리코더 빌려간거 찾아가서 물려받고 여니스 아 이거 여니스 아 나쁘지 않아요 혹시 찐따기 아직도 하고있나요 그만합시다 이제 찐패 그만 찐패 오늘 끝났어요 뭐하니 잘했다 아 나 집중을 못하네 오히려 내가 연기한거야 이거 갱 안 훔쳐 이거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가면 티가 나니까 빼잖아 이제야 해가지고 안해 그냥 이제야 해가지고 안해 그냥 진짜 너 너무 심하다 아 저건 따줘야지 아 이 새끼 뭐야 아 시발 아 아 아 아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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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이렇게 바보냐 애들이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 얘 뭐하냐 아 아 아 진짜 씨발 진짜 상체내면 죽같다 진짜 아! 객 인정 그만 눌러 진짜 누구야 약 듣고 싶어요 아 이거 좀 누르지 마 나만 누를꺼야 이거 아 짜증나네 진짜 안 나오잖아 바로 전작에 아 리븐새끼 딜 꼬라지마 진짜 이 새끼 때문에 졌어 리븐 또 있어 씨발 아 아. 쪼같아 진짜 아 왜이번에 적팀으로 안가 성질 좀 그만 내? 아!와!와! 아!와! 아니 셋팀으로 욕도 못했는데 승질도 못내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어? 아 씨발 침가 vara는 미안하다 아무튼 이해 좀 해주세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라칸 뭐하냐 쟤 얘들아 뭐해 아니 근데 뭐하냐 진짜 너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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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아 맞어? 맞어 맞어 재밌어 예 기다리다가 나 죽겠다 죽여 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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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당연하죠 롤 남탓겜인데 누가 자기 탓으로 롤에서 그게 더 이상한건데 뻔뻔하네? 맞아요 저 ㅈㄴ 뻔뻔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저만 뻔뻔한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뭐죠? 뻔뻔해 근데 롤 참 좋아요 좋아요 어? 얘 앞기전 했는데 아 아 아 아니 뺏긴다고 뭐래? 괴물쥐님 어차피 방송거도 할것도 없으면요 왜 하루에 8시간밖에 안하세요 아 근데 이건 내가 잘했다기보다 그냥 프리들각인데? 제너가 나를 안때리는데? 못 때린건가? 하긴 괴물쥐 때려봤자 궁 있는데 다 피하고 굳이 때릴 이유 없지 라칸이 잘 걸면 된다 다이브해도 상관없어 어 오우 슛! 도망가! 아우 슛 너무 좋아 아 너무 재밌어 이 맛에 롤한다 아우 아주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구만 좋아가지고 응? 아니 역시 저거 내가 내가 형 거기 조크 한명 만든거 아니야? 저거 왜 웃냐? 어? 조크 한명 만든거 아니야 저거?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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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cis 스페 콩魏 한글자막 by 한효정